이번엔 재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질은 여기 보시면 디폴트 트레이에 머트레일 메뉴가 있습니다. 머트레일은 클릭을 하면 그 선택한 머트레일을 조금 더 크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름을 바꿀 수가 있어요. 바로 그리고 여기 보면 그 조그만 메뉴를 열 수 있는 플러스 버튼이 보이는데 이걸 열면 하단에 그 머트레일 목록이 한 번 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머트레일 목록이 보이면 내가 원하는 목록을 이렇게 찾아가서 해당 머트레일을 드래그해서 위쪽으로 올릴 수가 있어요. 이 위쪽은 in model이라는 항목입니다. in model이라는 항목은 보시면 다른 항목들과는 좀 다르게 in model은 내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질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여요. 이거는 이제 크리에이트 머트레일 머트레일을 새로 만드는 버튼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디폴트 머트레일이에요. 디폴트 머트레일 제가 어떤 오브젝트를 만들었을 때 해당 오브젝트는 흰색과 안에 지어보면 이런 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약간 뭐 파란색이죠. 자 이건 디폴트 재질이라고 하는데요. 디폴트 재질은 여기 보시면 이 버튼을 눌러서 디폴트 재질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 재질 뭐 이렇게 이제 입혔어요. 그럼 다시 이 재질을 디폴트 재질로 바꾸고 싶다. 이 재질을 디폴트 재질로 바꾸고 싶다. 그럴 때는 여기 있는 디폴트 재질을 누르고 재질을 이렇게 입혀주시면 디폴트 재질로 다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렉트 에디트가 있는데 셀렉트는 이제 항목. 그러니까 인모델 뭐 쭉 그 머트레일 항목들이고 에디트는 제가 만약에 이 재질을 선택을 했다. 그리고 에디트를 누르면 이 에디트에 대한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편집의 내용은 뭐 간단합니다. 여기 보면 칼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텍스처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걸 체크한 다음에 이미지를 집어넣으면 되고요. 오퍼시티 투명도를 조정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클릭하면 투명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입혀보면 투명하죠. 이렇게 오퍼시티를 0으로 만들면 유리처럼 이제 아주 투명한 상태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봤고요. 자 이 스포이드는 네 스포이드는 이렇게 클릭해서 어떤 재질인지 확인하는 데 쓰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디테일 메뉴가 있죠. 디테일 메뉴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옵션 퍼지 언유지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스몰 썸네일 이런 거는 이 그 보여지는 것들을 작게 하기도 하고 네 크게 하기도 하는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메뉴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직접 재질들을 사용하기 전에 중요한 개념 하나만 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스케치업 재질의 특징인데 네 바로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재질의 재질의 이제 중요한 부분이 그룹인지 그룹이 아닌지에 따라서 또는 그룹 안에 두 개가 이렇게 한 번에 그룹이 되어 있어서 그 안에 또 그룹이 되어 있는. 자 지금 순서로 보면 이게 편집 상태 1번이고요. 그룹이 한 번 되어 있는 2번입니다. 그룹이 두 개의 오브젝트가 두 번 그룹이 되어 그러니까 두 개의 오브젝트가 한 번 더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렇게 재질을 한 번 입혀 볼게요. 먼저 면에다가 직접 재질을 입히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룹 상태에다가 재질을 입히면 그룹 전체가 바뀝니다. 맞죠? 두 개의 그룹인 경우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보기에는 되게 간단한 내용이죠. 그런데 한 번 편집 상태에 있는 애를 복사해서 얘를 어서 클릭해서 Make 그룹으로 해 놓고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 두 개도 역시 그룹으로 해 놓으면 보세요. 여기 지금 얘네들은 먼저 여기서 이 그룹 상태에 있는 애를 클릭해서 몇 재질을 입혀 보면 안에 있는 이 변은 색깔이 바뀌지 않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더블 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하나를 제가 다른 재질을 줬어요. 그리고 바깥에서 그룹 바깥으로 나와서 다른 재질을 한번 새로운 재질을 여기다 입혀 주려고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디폴트로 남아 있던 부분만 재질이 바뀌죠. 디폴트 컬러 지금 이 흰색이라고 돼 디폴트 컬러들만 재질이 바뀌고 나머지는 원래 적용돼 있던 재질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재질의 하이라키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 뭐냐면 가장 우선순위는 편집 상태인 면에다가 직접 재질을 입힌 경우 제가 재질을 이렇게 입힌 경우는 그 상위에서 그룹으로 묶어져 있는 이 상위에서 다른 재질이 와도 면에 직접 입힌 재질만 재질은 남고 재질이 입혀지지 않았던 디폴트로 남아 있던 재질들만 재질이 바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거 재질을 못 바꾸나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내가 여기에서 바꾸면 또 색깔이 바뀌어요. 그렇죠? 또 더블클릭하고 들어가서 직접 면에다가 재질을 이렇게 입히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에요. 뭐냐면 어? 재질이 안 바뀌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의외로 그럴 땐 어떻게 하면 되냐면 더블클릭하고 안에 들어가서 면에다가 직접 재질을 이렇게 입혀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재질을 직접 면에다가 직접 재질을 입히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재질의 어떤 특이점, 스케치업 재질의 특이점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재질을 잘 보시면 디폴트 재질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재질들은 이렇게 입히면은 여기 하나의 색깔로 표현이 되고 간혹 이제 그 색깔의 오퍼시티를 주면 오퍼시티가 적용됐다는 표시로 이렇게 세모가 되기는 합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서 오브젝트에 이제 투명도가 되면서 안에가 내부가 보이죠. 이런 식으로 투명도가 있는 재질이 있는데 음 그 디폴트 재질은 디폴트 재질은 모양이 반대로 이렇게 각도가 져 있고 여기 윗부분은 흰색 그 다음에 여기는 파란색이라는 게 나왔는데 저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죠. 뭐냐면 뒷면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뒷면은 이 색이고 여기는 흰색인데 보세요. 제가 만약에 뒷면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을 입히면 앞면은 어떻게 되나요? 앞면은 그대로 흰색이죠? 근데 여기 뒷면에다가 제가 빨간색이 입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뒷면은 근데 역시 또 파란색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앞면에도 색을 입히고 뒷면에도 색을 입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앞면과 뒷면에 지금 이 재질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면과 뒷면의 재질이 다를 수 있다. 그러면 이런 게 가능하겠죠. 뭐냐면 네 지금 모델링은 내부에서 보면 이렇게 이제 천정면이 있고 네 이런 모델링인데 윗면에서 보면 이제 오브젝트의 디폴트 색깔로 막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앞면과 뒷면의 재질을 다르게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우선 면에 직접 재질을 입혀야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윗면에는 이렇게 색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쉽게 하기 위해서 밑에는 이렇게 핑크색을 하고 윗면에다가는 주황색을 입혀줄게요. 조금 차이를 아 네 녹색을 입혀줄게요. 세네요. 자 두 개 색깔 다르죠? 그래서 그 인 모델 이 홈 버튼 눌러서 내가 지금 좀 전에 입혀졌던 녹색 녹색 재질을 에디트에 가서 투명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완전 투명하게 그러면 얘가 녹색이든 뭐든 상관이 없겠죠. 아예 투명해졌으니까 근데 내려가보면 천정음이 보이지만 위로 올라가보면 투명하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작업할 때도 이렇게 보면서 작업을 하다가 네 밑으로 내려가보면 천정이 있는 상태로 보이겠죠. 네 뭐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겠죠. 네 이게 앞면과 뒷면의 투명도를 활용한 방법이죠. 네 렌더링의 상황에서는 그 투명 관련된 지금 보면 이제 좀 전에 했던 작업과 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보면 밑면이 보이는 상태인데 렌더링 상태를 한번 볼게요. 사실 우리가 건축 인테리어에서는 이 부분이 많이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인데 뭐냐면 네 보시면 렌더링을 하면 다시 원래대로 빨간색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 V-Ray는 스케치업의 오퍼시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스케치업에서 분명히 투명하게 만들었는데 얘는 재질이 빨간색이 아직도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스케치업의 오퍼시티와 V-Ray의 오퍼시티는 연동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빨간색 그 머트리얼 선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V-Ray VRDF 밑으로 쭉 가보면 V-Ray VRDF 이 메뉴에 오퍼시티가 있어요. 이 오퍼시티에 아직도 1이라는 100% 값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이렇게 투명하게 만들어 버릴게요. 자 투명하게 만들면 렌더할 때 이렇게 나오죠. 투명하게